안녕하십니까? 장사은입니다. 자, 우리 2024년대비 토양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규제 재배학이라든가 자물생리 이런 규제들도 보면 기본 표지 컨셉 자체가 다 이렇더라고요. 작년에 2023년도 규제 갖고 계신 분들도 뭐 그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막 대폭 변화되거나 그런 건 없고 뭐 오탈자라든가 새로 추가된 문제 그런 것들만 바뀌었지 기본 이론 내용 부분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토양학 강의 앞서가지고 1교시는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2교시부터 이 본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 현재 상황들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고 왔을 거예요. 자, 토양학 규제는 이제 컨셉이죠. 컨셉, 토양 일단은 강사는 토양학을 강의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 말고는. 그리고 교제는 이거 말고 또 있기는 한데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네, 이 교제가 압도적으로 제 책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교제하고도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불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의 요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 강의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 잘 선택하셔서 오신 거고 그리고 제 소개를 또 다른 과목에서 다 하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토양학만 듣는 분들 계실 테니까 잠깐만 보고 갈게요. 규제 맨 뒤에 규제 맨 뒤에 편저자 양력 있어요. 편저자 양력 저는 7급, 9급 시험 합격했고요. 그리고 지도사, 연구사 시험 합격했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도사나 연구사 시험 보시는 분들일 거거든요. 그리고 7급 응시하시는 분들일 테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시험을 제가 합격을 했고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9급 공무원 시험 출제했었고 5급 사무관 승진 시험 출제했었고요. 지도사 시험, 연구사 시험 출제 위원으로 다 제가 들어가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로 마지막에 근무하고 사직서 제출하고 지금은 강의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관련 저서들도 있죠. 관련 저서, 농업 직렬과 관련된 모든 책들은 다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컨셉 시리즈만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컨셉 책을 만들었을까요? 이 책을 한 번 만드는데 사실 제 영혼을 갈아넣어야 돼요. 이거 조금 오버해서. 이거 만드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저 이 책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시중에 볼만한 책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20년 전이죠. 그 전이죠. 책이 볼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 교과서 펼쳐놓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좀 괜찮은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간절히 했거든요. 결국엔 제가 간절함을 제가 만들어서 해결을 했네요. 덕분에 여러분들은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장서원 이런 사람이고요. 규제는 우리 시중에 나온 규제, 어떤 규제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학 교과서도 잘 반영을 했어요. 요약해서 잘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 시험 출제가 웬만하면 다 걸러질 거예요. 이 책에서 다 걸러질 거예요. 안 걸러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떤 시험이든지 수험서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응시생 모두가 다 모르는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찍으시면 된다. 대신 이 컨셉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안절부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수험생들이 이 컨셉 책을 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만 틀렸어요. 아이고 합격하기 힘들죠. 자 그렇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 경기도 경기도 지도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농진청 RDA죠. RDA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 토양학을 준비하시고 대부분은 아마 경기 지도사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역 선정 잘 하시면 되죠. 워낙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고 계속 팽창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경기도는 어느 지역을 응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는데 북부 쪽은 아무래도 북한하고 가깝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로부터 조금은 남쪽에 더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장소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해마다 점수가 커트라인이 좀 차이가 있죠. 그거는 시험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중에서 최북단에 있는 연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가장 북단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연천군까지 가려면 옛날에 제가 버스 타고 갔는데 그때 한 시간 반인가 서울에서 한 시간 반인가 걸렸거든요. 지금은 길이 더 좋아졌으니까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은 더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커트라인도 또 낮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농업과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남북한 통일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역을 선호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책 보고 또 새로운 걸 탐구하시는 분들 연구사는 딱 제격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사, 박사, 박사 꼭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연구사 가서 조금 힘들어요. 차라리 지도사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7급 농업 행정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연구사를 하다가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버리고 나왔지만 연구사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거든요.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탐구하는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연구사 하시다가 교수로도 갈 수 있어요. 대학 교수 그런 자리가 발생했어. 그리고 또 계속 응시를 하고 현직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하고 인연 좀 맺고 그러다 보면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것도 좀 운이 좋아야 돼요. 뭐든지 자기 교수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은 날때부터 결정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운은 자기 스스로만 들어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운은 아니야. 모든 운은 나 스스로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제가 IMF 세대야. IMF 세대 보통은 이제 IMF가 우리나라 97년도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97년도 98년도부터 97년도 말에 IMF가 터졌고 98년도부터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취업이 막히기 시작을 해요. 엄청나게 막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97년도까지만 해도 지방 거점 국립대가 있잖아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졸업하면은 대기업들 많이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들 취업 많이 했어요. 공부 좀 한다 그러면은 취업 다 하고 그랬는데 근데 IMF 터지고 이후부터는 대기업 문이 확실하게 좁아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뽑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2023년이죠. 2023년을 보면은 대기업 공채가 없어요. 안 뽑아요. 그러니까 자 이 IMF 세대라고 불리는 2세대 제 세대보다도 여러분이 안타깝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사회학자 어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저 윗세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세대들을 계속 이제 사회학자들이 그 사회현상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회학자들 봤을 때 현재 여러분 세대가 가장 불쌍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대가 일단 취업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긴 하는데 요즘엔 또 여러분이 SNS 세대이고 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가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고 SNS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폭발적인 성장 기회를 찾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죠. 근데 그거는 소수예요. 소수 거의 대부분 다수는 그냥 평균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평균들은 오히려 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자 봅시다. 여기가 평균이야. 예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 X축이죠. X축이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평균 언저리에 몰려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뭐 엄청 뛰어난 사람 아니야. 그냥 평균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좀 열등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좀 더 출중한 사람들이 되겠죠. 좀 더 사고가 더 깨어난 사람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IQ가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야 해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 시선이 내 사고가 깨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에 따라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쪽에 가까워지고 거의 대부분 우리들은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다 어디에 당돼 거의 평균의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기회를 잡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럼 기회를 잡는 자들은 그 나름대로 어쨌든 돌파구를 다 만들어가고 기회를 만들어가는데 평범한 우리들은 이 평균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대기업의 길이 다 막혀버렸잖아. 대기업의 길이 다 막혀버렸잖아. 그럼 여기에서 뭘 찾아야 돼? 뭔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돼. 아니 취업하거나 아니면 창업하면 되지. 맞아 창업하면 돼요. 되는데 창업이 만만치 않잖아요. 창업도 최선의 기본 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뭐 알바라도 하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안정적인 우리가 직장을 원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분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선택을 한 거야? 공무원이라는 걸 선택한 거잖아. 공무원이 대기업보다는 물론 월급이 적긴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더 나은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을 어떻게 하든 대기업 길은 막혔으니까 여기서 공무원 선택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판단하에 저에게 강의 들으러 오신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공무원 합격한다고 해가지고 꼭 평생 공무원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 역시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연구사하고 이렇게 교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어차피 꿈을 이제 접어버리니까 별로 공무원에 미련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공무원 그만두고 이제 거의 그 사업 개인사업자잖아요. 모든 강사는 개인사업자거든요. 이렇게 개인사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요. 공무원 하다가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기회 또 잡을 수 있고요. 또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 학습을 통해가지고 그 학습이 여러분의 발판이 돼서 새로운 인생의 도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고요. 공무원 할 거야. 근데 공무원을 도전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둘 중에 하나라 합격하거나 떨어지거나 근데 합격한 사람이 새로운 도전하거나 떨어진 사람이 새로운 도전했을 때 누가 새로운 도전에서 성공할까요? 한 번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도전에 또 성공을 하게 돼요. 작은 성공 작은 성공이 쌓여서 보다 큰 성공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은 선택을 했어. 그러면 반드시 합격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규제 차례를 잠깐 볼까요? 자 우리 규제는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 있거든요. 자 토양은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 첫 번째가 여기처럼 기초 두 번째가 토양의 특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기초편에서는 토양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토양을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특성에서는 네 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토양 특성에서는 물리 토양의 물리성 토양의 화학성 그리고 토양생물 우리 고등학교 과학시간에 물리화학생물 이거 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예요. 물리화학생물 그리고 토양의 무기양분 토양의 무기양분 무기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서는 말 그대로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토양이 오염되는지 토양 오염과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자 이 카테고리는 모든 과목에서 모든 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카테고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 돼요. 언제든 토양학하면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쫙 펼쳐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합격해요.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더라 뭔 쓴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합격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출제 빈도를 볼게요. 우리한테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20문제 중에서 생성에서 제일 첫 번째 챕터죠.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여기서 분류해서 한 문제 나와요. 분류해서는 한 문제나 아니면 조금 더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성하고 화학성이 가장 중요해요. 물리화학성이 물리성에서 다섯 문제 나오고요. 화학성에서 네 문제 생물에서 세 문제 양분에서 세 문제 관리에서 한 문제 오염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에서 각각 카테고리에서 챕터에서 한 문제씩 그리고 관리에서도 각각 챕터에서 한 문제씩 해서 나오고요. 거의 나머지는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도 위로 올라올수록 더 중요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생물과 무기 양분은 좀 비슷한데 어쨌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문제 정도가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총 20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리고 또 우리 규제 제목 표지에 보시면 유기농업 문화재 수리 기술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화재 수리 기술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 토양학 책을 보고 공부를 하세요. 책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책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 책 한 권만 보세요. 우리 규제 머린말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이 책 한 권으로 단권화 시켜라. 그리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중요한 젊은 날에 20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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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질까요? 20대 때 1년이 훨씬 값져요. 예를 들어서 50세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1년은 내 인생이 큰 변화는 없어요. 20대 1년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크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20대 때 여러분 1년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여러분이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나비효과라고 아세요? 나비효과 들어보시긴 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초창기 때 여기 어릴 때죠. 20대라고 할게요. 10대 20대 10대 20대 때 나비가 한번 펄럭펄럭 했더니 어떻게 변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초창기 때는 별로 표기가 안 나요. 근데 나이가 한 40, 5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잖아요. 5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이만큼 차이가 나버려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0세가 됐을 때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단지 10대 10대 때 나비 한 번 펄럭펄럭 거렸을 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1년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시험을 딱 1년 안에 끝내버리세요. 그 이상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1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아주 각구의 마음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 OT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강의 진행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 제가 또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강의 진행 도중에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이제 교재 내용에 좀 더 충실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